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제가 조금 전에는 가슴 따뜻한 완전 멋진 상남자 이야기 가지고 왔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동네 똥개도 아무러 갈 그런 거짓 시공창 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. 무편집이에요. 그럼 봅시다. 제목 슬리퍼 신고 출근했다가 상사한테 개 오지게 처발렸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네. 얘 하는 꼬라지 보니까 조만간 잘리겠네. 원제 아니 슬리퍼 신고 출근하면 안 되나요? 방탈 죄송하고요. 많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여기다 써봐요. 저는요 슬리퍼를 신고 출근합니다. 왜?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. 게다가 제가 여기 입사한지 2년 차인데 작년에도 안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. 매년 여름마다 슬리퍼 신고 출근하고 그리고 오면 사무실용 슬리퍼로 갈아 신고 일을 했거든요. 그랬는데 엊그제 뜬금없이 저희 상사가 야 꽁꽁아 내가 사무실에서 니 발가락을 봐야겠니?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니가 그래 슬리퍼를 신고 출근하는 것까지 나도 뭐라 하지 않겠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양말 정도는 신어주는 게 어떻겠냐?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. 너무 황당한 거예요.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제가 안에 나시를 입고 겉에 좀 비치는 검은색 난방을 입고 있었거든요. 시스루요. 그거 입고 오니까 상사가 너 시스루 입고 왔어? 하고 인상을 팍 찡그리는 거예요. 그거에 이어 이게 복장 지적 두 번째인데 아니 요즘 회사에 어?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. 아니 내가 슬리퍼를 신던 다른 사람한테 발가락을 보여주든 말든 그거 다 내 자유 아닌가요? 아니 지 회사야? 일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주는데 잘못하면 제자리에 와가지고 작은 소리로 꽁꽁아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. 제발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아니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. 아니 그리고 2년 지나면 뭐 무조건 다 알아야 됩니까? 그러니까 결론은 복장 관련해서 사무실에서 맨발로 있으면 안 되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. 뒤에 많이 있습니다. 더 거지 같은 거. 댓글 1번 야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복장은 좀 갖추고 살자. 어디 뭐 동네 편의점 나가냐? 네 됐으니. 남들이 말하는 알소기업이고요. 여직원 5명 현장 20명인데 아니 여과장도 말을 안 하는데 고작 여 대리가 이런 말을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. 공소기업인데 그냥 다니면 안 되는 거? 그냥 다니면 되잖아. 2번 아니 공소는 회사 아니냐? 뭐 어디 알바 뛰어? 3번 그러니까 공소 다닌다는 말은 바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생긴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거구나. 2번 아니 중소기업인데 그냥 다니면 안 되냐 하나니. 이게 뭔 소리야? 그럼 중소 아니고 대기업이면 예의를 지킬 거다 이건가요? 그리고 중소기업이니까 월급 같은 거 안 줘도 되겠네. 중소기업인데 그냥 때려치세요. 직원이 단 2명이라도 회사에 문화가 있는 거고 또 상사가 말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게 일반 직장생활이고 성인입니다. 너 몇 살이에요? 3번 아니 왜 날 더운데 그냥 바스만 입고 가지. 4번 야 이년이 이거 완전 완전체네. 상사가 대놓고 꼽을 준 것도 아니고 네 자리까지 와서 조용조용 지적을 해주는 거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나 쳐박을 일이지. 2년씩이나 다닌 애가 기억 안 난다고 발뺌이나 해대고 TPO도 모르고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. 야 요즘 애들 개념 수준 정말 처참하다. 5번 아니 이런 걸 정말 물어봐야 아는 건가? 그냥 뇌라는 게 들어있으면 당연히 기본 탑재 사양 아뇨? 어? 회사 슬리퍼 발꼬락내가 여기까지는 아는 것 같아. 6번 야 니가 이러면 이럴수록 욕을 먹는 건 니가 아니고 바로 니네 부모님이야. 아니 도대체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는 거냐고. 7번 야 우리 사무실에 겨울에 춥다고 수변 바지 입고 오는 여직원이 하나 있거든? 진짜 놀랍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기 더 미친 게 하나 있네? 8번 어제 날씨 덥다고 우통 다 벗어 제끼고 길거리 돌아다닌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. 댓글 반응 보니까 남자들은 뭐 좋아하더라. 그러니 저기 위에 있는 댓글처럼 날도 더운데 빤스만 입고 출근하세요. 안 그래요? 닌 발가락이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빤스는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잖아. 안 그래? 9번 야 이 짧은 글 하나만 봐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보인다. 후기 원제. 그래요 슬리퍼 신고 출근 안 합니다. 여러분이 써준 댓글 보고 심각하게 충격을 먹었고요. 그래서 운동화 신고 출근합니다. 근데 그때 그 이야기 이후에 사수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혹시 이것도 제 잘못인지 여러분이 봐주세요. 저 이후로 직원이 한 명 더 들어왔거든요. 그런데 나이는 저보다 어려도 경력직이라 사실 저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하긴 해요. 회사에 전화 오는 건 시켜서 제가 전화 업무도 하는데 걔를 바꿔줄 일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전화 받을 때 공손하게 받으려고 네 그럼 담당자님 바꿔드릴게요. 계속 그랬거든요. 근데 슬리퍼를 지적했던 그 사수가 대리가 그 말 이후로 나 진짜 이야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담당자님이 아니라 담당자 바꿔드릴게요 라고 해라. 상대방이 갑이고 네가 지적하는 호칭은 그냥 부르되 바꿔드리는 건 상대방께 하는 말이니 높이고 뭐 주절주절 주절 주절 이야기를 해대는데 아니 이게 중요한 거야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나는 공손하게 말했는데 아 그리고 또 퇴근할 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거든요. 현장에 다니는 분들은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높은 직책인데 사수는 항상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퇴근하고 저는 수고했습니다 이러고 퇴근하는데 이것도 마음이 안 드는지 이번에 말을 할 때 아니 다 전보다 니보다 나이가 많고 어르신들이다 근데 수고했습니다가 뭐냐? 이러면서 비꼬드라구요. 아니 저는 그 사람들이 수고를 했으니까 그리고 다들 수고해라고 하니까 수고했어요 이런 건데 또 이게 뭐 잘못된 건가? 그렇든 아무튼 저 말을 하고 사수가 아 말을 말자 이러는데 진짜 무시당하는 느낌이 강한 게 들더라구요. 이거 사내 폭행 아닌가요? 이거 조금씩 녹음해가지고 다 신고해버릴 거야. 댓글 1번 얘는 말이지 아무리 봐도 그래 두개골 속에 뇌 대신 슬리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2번 아 뒤에 더 있습니다. 나보다 윗사람에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건 개념 없는 거 맞아요.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람이 지적을 하면 일단 본인 잘못인가 아닌가 알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렇게 그 행동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뒤에 성질을 내든가 하라고 높임말부터 인사말까지 님이 틀린 게 맞아요. 가르쳐주면 좀 배우라고 사내 폭행 같은 헛소리 좀 하지 말 것 내댔으니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잘못이 저렇게 지적하고 비꼬을 만큼 어? 그런 상황인가 싶은 거예요.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. 좋게 좋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딱딱하게 가르치듯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. 2번 좋게 말았으면 네가 알아들었을까요? 보통 사람이라면 회사에 슬리퍼 신고 출근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 텐데 지적을 해줘도 바로 못 알아먹는데 어? 이렇게 지적을 강하게 해도 못 알아먹는데 다정하게 말을 해줬으면 그게 문제라는 걸 네가 과연 받아들였을까 이 말이야. 되겠으니? 다정은 개뿔이요. 2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슬리퍼 사건 이후로 쏘아붙이는데 감당이 안 돼요. 저 사수가 계속 하는 말이 내가 말하는 건 다른 것도 아니다. 그냥 기본이다. 너 나이가 벌써 서른 살 넘지 않았냐? 주위에서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정말 없었냐? 혹시 너 우리 사무실이 첫 출근이야?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완전 사람 자존심 죽이는 말 아니냐고요. 저도 사무실 출근했었는데 저런 사람 없었거든요. 옛날에는 저라면서 나중에는 너무 내 말에 상처받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진짜 가정스럽지 않나요? 누구 놀리나? 3번 나이가 서른 넘었고 다른 사회생활을 해봤는데도 못 배운 개념이면 이제라도 좀 배우세요. 얼마나 모지리 같은 곳만 골라서 다녔으면 이런 기본적인 걸 배울 기회가 없었을까? 싶어요. 아예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개념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이가 서른 넘었다고? 대단하네. 그리고 슬리퍼 신고 출근하는 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일은 제대로 할까? 하는 걱정이 들어요. 너 잘리겠다. 4번 야 이 슬이 대댓글 쓴 거 보니까 이것은 지능 문제입니다.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면 모를까? 나이가 서른 넘었는데도 저런 말들이 기분 나쁘다라는 건 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건데 어이구 두야. 2번 수고했습니다. 이거는 네가 하대하는 사람 즉 니보다 아랫사람한테 쓰는 말이잖아요. 전화통화 내용까지는 그냥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 정도 인사말은 들을 때마다 별로일 듯 기분 그지같아. 이게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것보다 쓰니 이미지가 더 안 좋아져요. 그리고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. 좀 바꾸면 안 돼요? 내댓으니 아 그럼 그게 보편화된 말인가요? 저는 그냥 존중의 의미로 쓴 말인데 그리고 좀 틀려도 제 의미가 전달되면 그 말 아닌가요? 2번 니네 큰아버지한테 수고했습니다. 라고 한번 해봐요. 그렇게 했는데 화를 내시면 저는 존중의 의미로 한 건데요? 여기까지 전부 다 해보라고. 3번 이야 나는 쓴이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. 꿀꿀꿀꿀꿀 4번 어렵다 정말 너란 녀석 5번 글쓰니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딴 글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. 후임으로 경력직 들어왔다는 게 문제고 또 그 후임이 쓴이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걸 니 스스로 느낄 정도라는 게 바로 문제야. 이미 회사는 쓴이를 대체할 사람을 구하기 시작한 거고 사람 더 뽑히면 글쓰니는 바로 나락가는 거지. 해고야 해고. 지금 니 사수가 괜히 너한테 트집 잡는 게 아니라고. 글로 알 수 있는 건 사무실에서 님 욕을 엄청 하고 있을 거라는 거. 대략 뭐 못 배워 처먹었다. 가정교육을 못 받았구나. 이런 이미지일 거고. 완전 걔 트롤이지 트롤. 그래도 아직은 니 사수가 너를 가르치려고 하는 걸 보면 희망은 조금 있거든.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내 폭력이니 뭐니 해폭탄 터트리는 순간 너는 바로 잘리는 거니까 닥치고 이러면 열심히 하란 말이지. 사실 저도 어릴 때 수고라는 단어는 위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배웠어요. 그런데 뭐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? 보통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쓰고 사는데 이슨이도 마찬가지야. 그냥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마 이런 지적을 받진 않았을 겁니다. 제 생각엔.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수고했습니다 이러니까 처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슬리퍼도 그렇고 수고도 그렇고 이게 뭐 그래요.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. 모를 수 있어요. 그게 죄는 아니죠.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이 다 알려주고 하는데도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. 이게 죄가 되거든요. 무슨 말인고 하니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. 누가 이뻐하겠냐고 말을 차 안 들어먹는데 잘리는 거지 뭐. 아무튼 힘내고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말하는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. 사물에 높임말 좀 안 쓰면 좋겠어요. 전화 오셨습니다. 햄버거 나오셨습니다. 이거 뭡니까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